여러분 안녕 오랜만이네요 오늘 조명이 왜 빨갛냐 빨갛보여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무 노랗고 다른 셀터로 붙고 너무 별로였어 이게 제일 낫다 오케이 안녕 여러분 악래의 사생활 53번째로 돌아온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엔입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구만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다 그쵸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지 않았어요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 뭐 하다 왔냐고요 음 연습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예요 냠냠 먹었엄요 네 제가 아주 냠냠 먹었엄요 저는 이제 저는 창빈이 형이랑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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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아 오늘 기분이 안좋다고요? 왜 기분이 안좋아요 뭐 안전일 수 없나? 비와서 그런가? 비가 안좋을땐 제 브이앱을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정말 길어요 머리가 정말 길어요 에어컨 틀어진다고요? 아 에어컨 틀어져있습니다 네 튼지 얼마 안되가지고 지금 조금 덥긴 하네요 네 튼지 얼마 안되가지고 지금 민낯이냐고요? 네 맞아요 오늘 민낯입니다 많이 청초하자 청초하자 청초하자라고 왜 말했지? 아 청초회라고 물어봤구나 네 많이 청초하자 여기가 뾰루지 났다가 짜고 왔어요 없애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궁이 남아있는데 곧 없어질 거예요 목걸이 스케이트보드냐고요? 네 맞아요 목걸이 스케이트보드 귀엽죠? 많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봤습니다 바지 뭐 입었냐고요? 바지 뭐 입었냐고요? 저 오늘 진짜 대충 입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해주기가 좀 그런데 그냥 대충 뭐 이런 바지 입고 갔습니다 그냥 진짜 연습복 입었어요 연습복 진짜 연습복 스케이트 타본 적 있냐고요? 스케이트보드? 응 저 그때 타봤어요 IMU 뮤비 찍을 때 그때 막 스케이트보드가 많아가지고 그때 막 타고 놀았는데 재밌었어요 연습생 때 썰 풀어주세요 연습생 때 썰? 연습생 때 썰? 아 이게 옛날에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이게 풀어 달라고 하면 기억이 딱 안 난다고 말이지 음 아 뭐가 있을까 아 아 정말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줄게요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오 승민이 형이랑 싸운수야 풀어줘 승민이 형이랑 싸운 거요? 엄청 안 싸웠는데 잘 안 싸워가지고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정인이 운동 뭐 뭐 배워봤어요 어릴 때 저는 어 다녀고 싶은 운동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검도 하고 태권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흔한 거 배우지 말고 진짜 아 흔한 거 배우지 말고 진짜 안 흔한 걸 배워보자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딱 처음 배운 게 택견이었어요 택견을 배웠었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어 호신 아 호신순이 아니야 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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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배운 게 무예타이였어요. 제일 오래 다닌 게 무예타이였던 것 같아요. 무예타이가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닌 거라서 초등학교 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택견은 진짜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듣겠네?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이 뭐야? 저희 트랙 리스트 당했구나.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좋아하는데 노래는 스포가 안 되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세요. 피아노하고 극놀이인데 피아노는 배웠어요? 아, 피아노 잘 배웠죠. 피아노하고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저도 되게 예쁘하셔서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너무 기대한다고요? 정말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기대됩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딱 말할게요. 이제 끝! 지금 마시고 있는 건 뭐냐고요? 제가 아까 소울컵에서 녹차 아이스를 시켰거든요. 녹차 티백이 아직 남아있어서 물 담아서 마셨습니다. 지금 다 마셨어요. 오늘 재밌는 썰? 오늘 재밌는 썰? 오늘 재밌는 썰? 모르겠는데 한동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떡볶이를 오늘 드디어 먹겠어요. 딱히 없어서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로제 떡볶이 먹고요. 제가 보통 로제 떡볶이를 1인분 시키면 다 먹진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양을 많이 그냥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보통 로제 떡볶이 먹으면 1인분 다 못 먹는데 오늘 1인분 삭 비웠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지 하면서 하지만 로제 떡볶이의 칼로리는 2600칼로리라는 점 굉장합니다. 로제 떡볶이 먹고 바로 그냥 이제 샐러드 한 20팩 좀 시켰어요. 이제 샐러드 아 오늘 리노 형 더 쉬하고 나오는 날이구나? 맞니? 그렇네. 몇 시 35분에 하는구나. 그러면 꼭 끝내야겠네? 하지만 제가 도시 홍보 할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요. 진동생이랑 있었던 썰 풀어주라. 진동생이랑 있었던 썰요? 아 저희 집이 카톡 방이 있는데 저희 집 카톡 방이 진짜 정말 정말 웃기거든요. 진짜 저희 가족 정말 개그맨인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카톡이 너무 웃겨가지고 캡처해냈어. 잠깐만요. 카톡 방은 개그맨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딨지? 빨리 어딨지? 뭐고 아 내용이 많은데 잠깐만 어딨니? 저희 가족 카톡 방이 굉장히 재밌고 그러네. 어디 있어? 어 어 동생 기만시험 수학 국적이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아 이런 소리들어. 이런 막 카톡 교육도 있고요. 형아가 이제 동생 보고 야 너 좀 잘생겨졌네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장난을 뭐가 잘생겼느냐 이렇게 보냈는데 동생이 거기다 대고 형보다 키 커? 이래가지고 재밌네 뭐 어쨌든 되게 웃긴 내용이 많습니다. 아휴 아니 왜 이러나 조사요 됐다 패션 포인트가 뭐냐고요? 그냥 포인트라 그냥 가끔 이제 날마다 다른데 어 티셔츠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 있고 어 그냥 진짜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 있고 날마다 다른데 날마다 다른데 하트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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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에 으 으 이거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지만 좀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이거 한 4만 원에 샀나? 4만 원에 샀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이뻐서 샀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살까 말까를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비싸서 한 달 고민했으면 사야 된다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오늘의 TMI 뭐냐고 오늘의 TMI라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아 그래 고기를 뭐 먹었냐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냉면에 오랜만에 물냉면을 먹고 있어가지고 냉면에 먹었어요 삼겹살이랑 사춘기 때 있었던 썰 하나 풀어주라 사춘기 근데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지내가지고 저는 할머니랑 지냈거든요 할머니랑 지내가지고 사실 사춘기 때 사실 사춘기 때 크게 막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건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사춘기 때 그때 막 먹뿌리려 하고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먹뿌리려 하고 막 그냥 막 맨날 막 맨날 놀러가고 피시방 가고 그랬던 걸 너무 맞아 할머니랑 지냈어요 할머니랑 지냈어요 할머니랑 지냈어요 우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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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가서 무슨 게임 했냐고요? 그때 막 한창 축구게임에 빠져가지고 축구게임하고 그 다음에 고급 시계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가면 별의별 게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혼자는 잘 안가가지고 혼자는 잘 안가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연기 잘하냐고요? 그것도 어찌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찌하나 있을 수도 있어 그것도 어찌하나 있을 수도 있어 응 연습생 때 4층이냐고요? 맞아요 연습생 때가 4층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느껴졌겠지만 연습생 때가 4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카톡 답장 제일 빠른 멤버 누구냐고요? 카톡 답장 제일 빠른 멤버? 저희 멤버 중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멤버 중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멤버 중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얘가 카톡을 잘 안 해가지고 저희 멤버 중엔 없는 것 같아요 장수레이 키즈 맞아요 그나마 리노요? 응 저도 되게 느린 편인데 아마 제가 제일 빠른 편일 거예요 저도 엄청 느린 편인데 제가 아마 빠른 편일 거예요 단톡에서 말 많이 하는 멤버요? 단톡에서 말 많이 하는 멤버요? 찬영 찬영이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재미있는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냐고 그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 많은데 그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 많은데 또 기만이다 아이고 그러네 나 또 기만지고 있었네 아 또 아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랄까? 아 아 아 아 아 또 기만이다 아이고 그러네 나 또 기만지고 있었네 아 또 아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랄까? 아 교정기 했는데 교정기 하면 장점 있어요? 이빨이 아 이가 예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교정기 힘들어요 한 번 더 하라고 못 하겠어 활동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뭔가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빨에 이가 다 끼니까 또 양치하러 가기 양치하러 갈 시간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 때는 역시 교정기가 힘들었죠 그때는 막 신인이었을 때니까 순서도 되게 앞 순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끝나고 무대 끝나고 밥 먹고 그렇게 될 수 있어 교정 고민 중인데 하지 말까? 아니 교정하면 좋긴 해요 교정하면 좋은데 단지 교정할 때가 좀 불편할 뿐이지 교정하고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그것만 제가 볼 때 유지장치만 잘 해주면 괜찮아요 유지장치만 열심히 했어요 응 교정하면 살 빠진다는데 맞아요 교정하면 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 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지장치 아직도 하냐고요? 네 가끔 합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교정기 선배로서 승민이 형한테 조언해주고 있냐고요? 어 하면 음식 먹을 때 힘들 거다 이렇게만 말해줬어요 카레 먹지 말라고요 이현아 창빈이가 너 화나면 정국을 찌른다는지 어떻게 생각해? 어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화나면은 음 그 되게 네 팩폭을 날리긴 합니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네요 각 아 근데 뭐 화를 내나 내가? 화를 잘 내나?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으 아 흔등 음 흔등 음 음 으 hum 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캡처 타이밍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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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쉽지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시 여부 재밌게 보시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